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서 증권의 이재광 선임 연구위원과 이교시 재미있는 강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나오시기로 해서 저희가 예정은 해놨는데 UAM 뭐라고 했죠? 어반 에어모빌리티 에어모빌리티 도심형 비행물체? 도심항공교통 항공교통 근데 그냥 번역하면 좀 어색해요 에어택시로 하기도 하고 에칭으로 많이 쓰이는 데 사람 타는 에어택시 뭐라고 합니까? 날라다니는 드론 드론은 일부고 네 드론보다는 좀 크죠 기체 중의 일부이고 네 그러니까 꼭 드론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 하늘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네 그게 전기차가 이제 새로운 뭔가 유행이 됐듯이 네 다음 순서 어찌 보면 전기차가 숙성되기도 전에 이게 더 빨리 그럴 수 있죠 세상에 선보이면서 네 뭔가 새로운 모빌리티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어쨌든 주요 기술인 뭐 배터리나 네 뭐 모터 발전에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다르게 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네 같이 가는 건데 저는 제가 뭐 꼭 UAM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임팩트가 뭐가 더 클까 하면은 전기차보다는 UAM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네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이 좀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지 차가 줄어든다거나 하기야 우리가 전기차가 뭐 속도가 더 빨라서 멀리서 보면 똑같죠 멀리서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기차인지 휘발유차인지 멀리서는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UAM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가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속도를 거의 뭐 3분의 1 더 멀리하면 6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속 몇 킬로로 날아요 이건? 지금 이제 여러 기체들 중에 이제 선도업체 기체 보면은 한 250에서 300킬로 순항속도로 순간속도? 순항속도 순항속도 그걸로 쭉 날아갈 수 있다 속도로 하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되게 빠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UAM 가지고 정확하게는 네 번째예요 네 번째인가요? 처음에는 어 재밌네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느꼈고 두 번째는 배우다가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대충 어떤 건지 알았다 근데 좀 마무리 못한 게 있고 정리를 하려고 세 번째도 이제 UAM 강의를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UAM 뭔가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 그거를 사실 제가 이제 뭐 다른 산업도 맡고 있어요 그 담당 이제 산업이 심지어 그 산업이 요새 제일 핫한 어떤 업종이세요? 철강 이재광 의원님께서는? 철강도 제가 원래 철강을 제일 오래 했었고 그런데도 왜 계속 UAM을 얘기하냐 지금 철강 어떻게 할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자꾸 UAM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철강 그런 거는 이미 다른 저보다 뛰어나신 분도 많으니까 굳이 저까지 말 얹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UAM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면 왜 UAM에 나는 집착하게 됐는가? 첫 번째는 일단 좋은 투자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 산업이 매우 거대해지고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리면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내에는 거의 세계 10대 산업으로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10년은 이게 10대 산업 이거 지금은 산업이 없다시피 한데 지금은 없죠 제로죠 근데 그럼 세계 10대 산업으로 크기 전에 대략 UAM 뭔지 알아? 나 지난주에 탔잖아 이 정도 되려면 언제쯤을 컵니까? 그거는 이제 24년 2024년 빠르면 그때 우리가 볼 수 있죠 상업화로 지금이 2021년입니다 그렇죠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에는 다들 UAM도 타고 다니고 다들은 아니고 이제 제한적으로 시작이 되고 하늘에 돌아다니는 게 보이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25년이 목표로 테슬라 자율주행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도 이거보다 느릴 것 같고 지금 배터리로도 가능한 거예요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하이니켈 같은 걸로 해도 지금 이제 개발하면 되는 생각보다는 빨리 닥치는 인더스트리네요 그렇죠 더 빠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요 우리의 전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삶을 매우 긍정적으로 크게 변화시켜 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투자가 좀 활성화가 더 잘 돼서 속도가 더 빨라졌으면 하는 바래요 좋겠다 이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면 선순환이 일어나서 더 빨리 현실화되죠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바라는 거고 서울 외곽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거주하면서 이걸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더 굳이 그냥 지금 있는 인프라로 말하면은 일산 분당 이런 위성도시들 거기에서 서울 올 때 지금 하면은 뭐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아침에 맞아요 막히면 그렇죠 왕복하면 거의 3시간이잖아요 거기에 이거 근데 UAM으로 하면은 거의 뭐 10분 20분만에 올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도 엄청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요금은 대략 요금은 택시 요금 정도 그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초기 산업이다 보니까 되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게 많아요 물론 저도 100% 제가 막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뭐 기사도 그렇고 아니면 뭐 그냥 유튜브도 저도 찾아보는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도 좀 어 이거 아닌데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잡아줘서 좀 오해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도 그냥 처음에 들을 때는 제 평생은 올까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그런 개발도 되고 있겠죠 저도 그랬어요 먼 날에는 우리도 화성에 가겠죠 그런데 요즘 철광석 가급 왜 그런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러고 싶었는데 이게 보니까 뭐 한 2, 3년 안에 상용화된다고 보면 이건 심각하게 공부해야 될 수 있겠네요 공부를 계속 하면 하고 업체들 업데이트 해가고 하면 할수록 더 빨라질 수도 있겠나 하는 생각 계속 들고요 네 그러니까 좀 오히려 더 알면 알수록 더 확신이 생겨가는 약간 그런 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오신 내용 좀 한번 들어보죠 네 그리고 뭐 네 번째지만 그동안 했던 거 아주 간단하게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니까 맞아요 지금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물론 이제 UAM이 먹고 물론 이제 그동안 했던 얘기 결론만 다 말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거 정리해드리면은 첫 번째 UAM은 뭐 드론 택시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늘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UAM을 이제 기체를 우리가 이제 이비톨이라고 기술적으로 부르는데 이비톨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걸로 보이는 꼽히는 틸트로터형을 잘 만들어내는 회사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현실화 가능성 이게 되냐 업체마다 다르지만 선도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끝났고 인증을 받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화는 이제 빠른 업체는 24년에 나올 수 있다 네 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 이게 이 산업이 경제성이 있을 거냐 네 충분하다 프로젝션만 봐도 충분하고 제가 봐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정도를 그동안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시간 때문에 못 드렸던 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오케이 그럼 기체도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창륙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창륙 그렇죠 왜냐하면 비행기는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그렇죠 비행기 항공기는 공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헬리콥터는 헬리콥터는 이창륙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헬리패드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UAM의 이비톨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름을 뭐로 부르느냐는 아직 통일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게 없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자료를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요 자료 보시면은 사실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이제 브랜드를 나타낸 거에요 예를 들면 조비는 스카이포트라고 부르고 릴리움은 릴리패드 볼로콥터는 볼로포트 이왕은 이포트 뭐 이렇게 불러요 뜨고 내리는 곳을 네 그리고 그것도 보면은 또 약간 형식도 다 당연히 달라요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기체에 맞게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업체들이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휴대폰 충전기 잭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는데 이제 공식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가망당국 FAA나 이하사에서는 이걸 버티포트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버티포트라고 그냥 칭하고요 버티포트는 뭐 버티컬이랑 포트가 합쳐진 거에요 수직 입착륙 장 굳이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네 그래서 버티포트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는 그냥 뜨고 내리는 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전기니까 충전 인프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대중교통이니까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보통 버티포트라고 칭하고요 네 굳이 비유하자면 터미널 생각하시면 돼요 터미널에는 버스 한 대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 대 왔다 갔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버티스탑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정거장 개념 네 여기에는 뭐 충전 설비는 없고 뜨고 내릴 수 있는 정도 네 이것도 충분히 그런 게 필요한 데도 있을 거니까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현재 잡혀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케이 뭐 이렇게 다 부르든 뭐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럼 어디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결국은 상업화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아도 되게 외곽이 동떨어져 있다거나 나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와야 되는데 이것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예를 들면 김포에 내려서 다시 와야 된다 그건 힘들죠 굳이 생각해보면은 좀 늦어도 버스가 낫겠네 지하철이 낫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요지에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그게 버스 정류장처럼 자주 있어야 되거나 자주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지하철역 정도의 느낌으로 간 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좀 감이 잡혔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나중 얘기인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요지에 있어야 된다는 점 결국은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건데 당장은 많을 수는 없겠죠 그것도 나중에 다 감안해서 하는 건데 일단 요지에 있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제약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거는 안전성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당연히 아무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은 사실 말하면 버티포트에 대한 규제는 아직 공식화된 건 없어요 왜냐 없으니까 아직 날아다니는 놈도 없으니까 창륙장에 대한 규정이 없겠죠 그래서 그 FAA나 이하사의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헬리콥 이게 어차피 수직이착륙기기 때문에 헬리콥터랑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 규제는 그래서 헬리콥터 기준으로 제가 규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우리 헬리콥터 헬리패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규제가 있어요 이거를 지을 수 있는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곳 헬리콥터 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으려면 그 건물이 안전 규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 제일 크리티컬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료 화면 보시면 되는데 그림 보면 뭔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헬리콥터라고 하면은 그냥 수직으로 뜨고 내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어요 그게 성능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호버링이라고 해서 제자리 비행하는 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아 알겠어요 내릴 때도 이렇게 내리거나 착륙도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죠 할 수는 있는데 되게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또 위험한 게 그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돌풍이 분다거나 이러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사실은 뜨고 내릴 때 기울어져서 내려옵니다 접근해서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오면은 거기서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규제가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이 규제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미끄럼틀 생각하시면 돼요 헬리콥터 내려올 때 그 착륙장에서 수평으로는 거의 1200m 수직으로는 150m 이걸로 내려오는 거죠 거기에 걸릴 적 걸릴 게 없어야 되네요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고층 건물이 가리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각도로 얘기하면 7도거든요 7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공항 접근 각도가 3도예요 그거보다는 높아요 거치적거리는 게 더 없어야 된다 그거보다는 좀 완화되는 거죠 3도면은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활주로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높은 건물이 되게 많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낮게 떠도 걸리적거리지 말아야 되니까 헬리콥터는 7도니까 그거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높게 설치하면 또 그만큼 높이는 올라가는 거죠 바닥부터가 아니고 거기 수직 착륙장 기준으로 해서 150m니까 밑에는 상관없거든요 이런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아마 버티포트도 절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 규제는 적용될 거예요 택시비 정도고 인천공항 가는데 15분이면 된다는 이 말만 안 들었어도 그게 무슨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이게 3년 안에 상용화 택시요금 정도만 내면 시속 300km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출퇴근이 제일 저는 제일 거기에서 제일 꽂혔고요 계속 듣고 싶습니다 실생활로 저는 다가오니까 저도 그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제일 최적의 버티포트가 되는 거죠 착륙장이 좋은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에 이런 규제도 안 받을 수 있는 곳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빌딩 옥상 그 아이디어다 그거 이제 뒤에서 설명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일 먼저 설계해서 보여주는 데가 미국에 이제 코건이라는 건축 설계 기업이 있어요 코건이랑 우버가 이걸 공동으로 같이 작업해서 실제로 설계를 했어요 짓지만 않았지 설계까지 하고 비용까지 다 계산한 게 있어요 그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고민도 많이 했고 이건 가능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코건에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어떤 형태의 버티포트가 있을 수 있을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형태를 그리고 그 네 가지의 장단점을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준 건데 여기 이제 자료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쪽에 보면은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코스트, 비용 두 번째는 에어스페스 플렉서비티 이거는 아까 말한 그 각도 말하는 거예요 각도를 자유롭게 거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이즈 미팅에이션 그러니까 소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곳이냐 네 번째가 스케일러 비티러티 그러니까 넓힐 수 있는, 확장할 때 가능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이제 그 빌딩 옥상 얘기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당연히 그냥 맨바닥에 하는 거예요 필드 운동장, 학교 운동장 그냥 바닥에다 짓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일단 비용이 제일 싸겠죠 그렇죠, 금만 걸으면 되니까 바닥에다 하니까 그냥 뭐 하고 하고 충전설비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제일 쌀 거고요 두 번째 장점은 넓히는 데도 되게 좋죠 그렇죠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단점은 에어스페이스 플렉서비티가 낮아요 왜냐하면 옆에 모금화 좀 높은 건물이 있어도 뭐라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안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소음 문제 아래에 있으니까 소음이 잘 들리겠죠 물론 헬리콥터보다는 소음이 작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 대 있으면 소음이 거슬리니까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아, 좀 높이를 높이자 그래서 이제 건물 높이를 높여서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 이거는 비용은 바닥에 하는 것보다는 좀 비쌀 거고요 그리고 넓히는 것도 바닥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겠죠 그렇겠죠 대신에 이제 에어스페이스 걸리적거리는 게 없겠죠 높이가 좀 올라가니까 좀 자유로워지고 소음도 올라가니까 좀 자유로워지고 세 번째는 같은 높이를 올리는 건데 밑에다가 이제 뭘 받쳐주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면 도로 위나 철도 위 이런 데다 지을 수 있는 방법 이거의 이제 단점은 비용은 좀 더 들어갈 거고요 세 개 중에 당연히 밑에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높여야 되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뭐 넓히는 것도 앞에 두 개보다는 좀 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장점은 더 높으니까 이 에어스페이스도 좀 더 많이 쓸 수 있고 소음도 더 낮고 세 개보다 네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타워형 건물 옥상이나 이런 건데 이건 일단 제일 비싸요 하는 게 만드는 게 건물을 지어야 되면 비싼데 건물 지어야 되는 것도 비싸고 이게 그냥 위에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게 하중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거 하려면 또 강화도 해줘야 돼요 아무 필딩이나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넓어야 되고요 충전도 설비도 있어야 되고 단점인데 이거의 장점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높으니까 그냥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 두 번째는 높으니까 시끄러운 것도 제일 좋다 두 가지가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콕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 제일 좋은 거 자기들이 봤을 때 제일 최적으로 내세운 게 여기 자료에 나온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건데 정확하게 이제 고속도로 위에다 짓자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 하면 우리나라 경북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미국의 하이웨이 미국의 도시는 도시를 가로지든 하이웨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올림픽대로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도 사실 서울도 고속도로 지나가죠 한남대교까지 이렇게 하기가 그렇긴 하죠 그런데다가 위에다가 도로 위에다가 짓는 거를 생각해낸 거예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게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 에어스페이스가 아까 그 각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요 도로니까 도로니까 어차피 뛰어났을 거고 깍깍 비싸지 않을 거고 어차피 도로 위니까 그리고 웬만해서는 접근성도 되게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한남대교 적당한데 문제는 거기서 내리면 어떻게 가며 거기까지는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그거 이제 접근성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건데 이건 이제 미국 기준이니까 제가 한국식으로 좀 바꾼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코곤에서는 이게 제일 최적이다 해서 한 거고요 이걸 그림으로 설명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그림인 겁니다 만약에 도시 내에 고층 빌딩이 많은데 그냥 건물이나 이렇게 지으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에 받음각이 걸리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도로 위에서 하면은 그게 없으니까 되게 좋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상상이 아니고 델러스에 이거를 실제로 그 위치까지 다 찍은 거예요 네 여기다 하면 좋을 거다 여기 보면 이게 델러스 다운타운에 있는 그 자리인데요 하이웨이 고속도로에 제일 좋은 자리로 찍은 거죠 교통도 제일 좋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설계도까지 아 저기에 여러 대가 착륙하고 여러 대가 뜰 수 있게 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것도 위에다 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한 게 이거고요 이거 한 대 짓는데 돈 얼마나 드느냐 그것까지 다 제시했죠 이거는 이제 그린필드라고 해서 신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 짓는 거다 그러면은 정말 싸게 그냥 필수적인 것만 넣으면은 6천만 달러 한 600억? 거기다가 이제 다른 좀 다른 부가 기능 더 넣으면은 2,300만 달러까지 든다라고 계산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델러스 다운타운 서울로 치면은 뭐 일지로나 여의도 강남 이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여기랑 연결하는 데가 이제 프리스코라고 해서 델러스 지역의 베드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로 치면은 일산, 분당 뭐 이런 데 있죠 거기에서 다운타운으로 출근을 많이 하니까 거기를 이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스코에는 어떻게 지을까 했는데 이 아이디어에도 또 말씀드리면 프리스코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도심보다는 고층 건물이 좀 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도로 위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는 리트로핏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미국엔 그런 거 있는데 그 대형 주차장 건물 그런 거를 이걸로 전용시키는 거죠 아 지붕을 쓸 수 있게 지붕을 다 바꾸는 거예요 위치도 그런 거는 좋은 데 있는 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프리스코에 있는 거기에 다 지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도로 옆에 이렇게 지은 거고 가격이 그러면 더 싸요 이게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필수적인 걸 하면은 1800만 달러 한 200억? 여기다 또 좋은 걸 더 붙이면은 3600만 달러 400억 들겠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저거는 비행기만 만들어지면 저건 어떻게라도 하겠죠 나는 게 중요하지 이 창업장 없어서 지금 제가 이거를 이분들이 고민한 거를 답지를 알려드리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를 들면 어디다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거는 완전 미국 기준인 거고 우리는 또 우리 기준에 맞게 또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랑 미국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러겠어요 환경은 다르니까 같은 기계 데리고 오면 날 수는 있겠으나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채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해서 우리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되고 그거를 이제 실제 파시는 분들께서는 머리 싸매고 고민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는 되고 이게 되고 어떤 나라에는 안 되는 건 말씀하신 저것 때문이겠네요 저렇게 이착륙장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으면 좀 빨리 보급되는 것이고 그렇죠 도저히 뭐 없어 그러면 비행기는 있는데도 못 타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는 그런 게 다 다르기 알겠습니다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뭐가 제일 어울릴 것 같으세요 그럼 저 이거를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저도 이거 하고 상상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일단 서울 기준으로 도심에 짓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외곽은 짓기 쉬워요 공항 근처는 더 쉽고 서울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하는 지역이 세계잖아요 을지로, 광화문 쪽, 여의도, 강남 근데 생각해보면 있어요 강남도, 강남대로도 있고요 아니면 코엑스 쪽에도 있고요 여의도 환승센터 큰 노로가 있으니 그 위에다 이렇게 뚜껑만 이렇게 달고 상상해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환승센터 원래 거기 활주로 했던 거 아시죠 하기에 그렇죠 옛날 비행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넓잖아요 거기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중간중간은 꽤 있겠네요 시내 쪽에도 뭐 광화문 그쪽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잘 하면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하겠지만 점점점 넓어지고 네 많아지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외곽에 위성도시들은 더 좋겠죠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길도 더 넓고 뭐 예쁘게 돼 있고 도시 구획도 빈 유유지도 더 있을 거고 지금은 기계, 날아가는 기계들은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테스트 해봐야 되니 인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뭔가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남아 있어요 지금 있는 기술 뭐 배터리나 모토로도 충분히 이게 아까 말한 그 스펙 250km 날아가고 뭐 그 속도 나오고 이거 지금 가능한데 여기서 만약에 배터리 기술이 더 에너지 빌독 올라가 가면은 더 성능도 좋아지고 이제 경제성도 더 좋아지는 거죠 그 경제성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돈 얼마나 들 거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날려서 원하는 데까지 가는 동안에 라고 하면 기체 가격이 있을 텐데 그거는 대량 생산하면 싸지겠죠 뭐든지 그거는 대량 생산만 하면 되니까 큰 걱정은 아닐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연료비인데 이건 매번 떠야 되니까 전기로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도 이게 전기차로 가는 게 좋아 휘발유로 가는 게 좋아 라고 할 때 한 번 충전하는데 돈 전기요금 얼마나 들고 그걸로 얼마나 달릴 수 있어 이걸 보듯이 이 나라가니는 이 방금 말씀하신 UAM도 충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전기값에 따라 전기값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전기차 충전하는 그 전기로 하면 전기차로 공항까지 가는 것보다 이렇게 날아서 가면 전기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해요 한 사람 뭐 실어 나르는데 또는 뭐 이거는 이제 가정에 따라 다른데 그 조비에서 내세운 걸로 보면은 이 이비톨에 두 명 탔을 때 승객 두 명 탔을 때 그리고 전기차에는 한 명 탔을 때로 비교하면 똑같다라고 하고요 에너지 소비량이 인당으로 치면은 그 말인즉스 두 배 든다는 뜻이네요 한 명씩 탄다 그러면은 두 배가 에너지가 더 그건 당연한 게 등치도 크고 날아가니까 에너지가 더 늘긴 하죠 차보다는 그리고 배터리도 더 큰 게 들어가요 지금 이제 이거는 앞으로 다 더 달라지겠지만 지금 있는 걸로 계산해 보면은 그 조비 기체로 제가 설명드리면은 조비 기체가 꽉꽉 다 탔을 때 승객 다 태우고 짐도 싣고 했을 때가 한 2.2톤 되고요 빼면 한 1.7톤 돼요 근데 거기에서 배터리 팩 무게가 뭐 한 대략 1톤 정도 돼요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역산을 해보면은 한 600kWh짜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모델3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한 70kWh 정도 되니까 60-70kWh 정도 되니까 한 10배 큰 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날아가는 거니까 더 많이 하고 그 말 나온 김에 제가 이것도 설명드리면은 충전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여쭤보셨는데 제가 시원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를 좀 제가 설명드리면은 충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 코건하고 우버가 이거 할 때 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업성이 잘 나오는 걸로 일단은 계산을 해본 건데 이 이비토를 만드는 거는 일단 모듈러 공법으로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 모듈러냐면은 공항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인천공항 뭐 이런 거 하면 한 번 지을 때 되게 크게 짓잖아요 근데 이 버티포트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작게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있어야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그걸 새로 설계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뭐 여기가 또 다르죠 다르니까 모듈식으로 이렇게 마치 블럭처럼 레고 만들듯이 모듈 하나를 만든 다음에 만약에 좀 수요가 작은 데는 모듈 하나로 하고 수요 많은 데는 모듈 두 개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 다 고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은 최적으로 1모듈로 지금 계산한 게 뜨고 내리는 장소 이거 우리가 파토라고 부르는데 두 개 그 다음에 파킹패드 주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다섯 개 이게 지금 1모듈이거든요 코건에서 제시한 주기장에는 충전 설비가 있어요 아 충전도 저기서 강의 그렇죠 그때 물어보세요 충전 얼마나 걸리냐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얘네가 가정한 건 5분 충전이에요 근데 전압이 2.2MW짜리 근데 지금 우리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시면은 50kW짜리 쓰거든요 그러면 거의 4배 이상짜리 큰 전압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엄청 커요 비싸고 근데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우리 손으로 이렇게 못해요 기계가 이렇게 엄청 무겁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5분을 한다 그러면은 60kW시 기준으로 약 30% 정도가 충전이 돼요 5분 동안 100%는 아니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뜨고 내리는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해서 내려왔다가 충전하고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걸 1시간에 5번 이렇게 계산한 건데 이게 나름 괜찮은 전략인 게 계속 충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완전 방전 완충이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핸드폰도 오래 쓰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배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썼을 때 하고 한 80% 되면 또 쓰고 하고 이게 제일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처음에 아침에 시작할 때는 완충으로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한 번 뜨면 좀 떨어지면은 내려서 또 바로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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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방식 그런데 손님 없을 때 한 밤에는 길게 충전하고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건 나중에 설계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주기장 5개랑 파트 2개로 하면은 시간당 200명을 실어 나눌 수 있더라 라는 계산인 겁니다 시간당 200명? 네 4명씩 탄다고 했을 때 뜨거 내리는 거 계산해 보면은 꽉꽉 채웠을 때 200명 그런데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시간당이면은 넓히려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모듈 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는 1모듈로 시작했는데 거기 수요가 되게 많다 그러면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제일 관건은 그러면 요금일 텐데 요금은 택시요금 정도 일단은 시작할 때는 택시보다 좀 비싸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기체가 이비토리 배량이 안산되면 기체가 떨어지면 요금 더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타면 당연히 더 떨어뜨릴 수 있는데 아무리 낮춰도 낮추기 어려운 단계는 택시요금보다 낮아지기는 좀 어렵다 왜냐 조종사가 있으니까 조종사는 인건비 비싸니까 그런데 이거를 더 낮게 하려면 결국은 조종사 없는 자율비행 단계 자율비행으로는 정말 싸질 수 있는 거죠 그때가 이제 한 번 더 빅점파할 수 있는 그렇겠네요 정말 자율주행이 되면 자율비행은 훨씬 더 먼저 되겠죠 자율비행이 더 먼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죠 생각보다 사실 무섭긴 한데 조종사도 없는 게 뜨면 아 이 친구 이거 실수하면 골치 아픈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래서 지금 고안하는 걸로는 이게 지금 화물용하고 여객 두 개의 시장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객은 일단은 조종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타요 조종사 있어도 무서운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없으면 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객용은 아마 2040년 이후나 자율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거고 화물용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자율비행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 하고 그게 되면 또 사람도 되겠죠 그거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겠네요 우리가 또 그거를 계속 보게 되면 어? 안전하구나 어? 내가 타도 되겠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2040년에 되면 그거보다 조금 빨라진다고 가정하면 지금 신축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 뭐 아주 멀쩡할 때 UAM은 날아다닌다는 뜻인데 자율비행으로 그렇죠? 지금부터 20년 후면 그 아파트 멀쩡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 그것도 되게 파급 효과 크다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직주 근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 외곽에 뭐 광주 파주 이런 곳에서 원하는 곳까지 그냥 굳이 지금 있는 도시 말고 새로운 주거 형태도 개발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땅들 인프라가 되게 없어서 흔히 말한 맹지라고 하죠 그런데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거주하기에는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으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개발하려면 인프라를 다 하면 도움이 많이 들잖아요 철도도 나야 된다거나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항공은 항공은 핀투핀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티포트만 있으면 충분히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되게 아파트 말고 되게 예쁜 집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되게 큰 변화가 빠른 1, 2년 조금 더 지나 언제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재광 선임연구위원회 이 UAM 강의가 나중에는 이제 성지가 되는 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때 이걸 예상한 분이 있었어 물론 제가 지금 말한 거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이건 변화무쌍하게 계속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참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좋을까요 아니면 이걸로 예를 들면 우버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가 더 좋을까요 우버는 이미 그거를 이미 합쳤고요 그 사업부가 조비에 이미 매각했기 때문에 조비에서 그걸 같이 한다고 아 조비하고 우버가 한 팀 먹었어요 벌써 지금은 지금 둘러가는 판은 원래 처음에는 이제 우버가 우리가 큰 사면 기체 만들어 오면 우리가 이거 니네 거 써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약간 춘추전국 시대가 돼서 각자가 다들 우리 기준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업체는 이 기체를 먼저 빨리 해가지고 판을 만들면 매우 유리하겠죠 생각보다 시제품도 빨리 나오고 자율비행도 더 빨리 나오고 그래서 세상을 생각보다는 더 빨리 바꿀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에서 지금 뛰어들고 있고 UAM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비이클들이 점점 나올 거고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3부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대세증권의 이재광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